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상 5도로 출발하면서 한겨울치고는 꽤 포근한 출근길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청 이남 곳곳은 먼지가 남아 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전국 대기질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오전까지 충북과 영남만 대기질 탁하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내일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텐데 동해안은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씩 낮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성탄절 무렵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